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치매, 특히 여성분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갱년기 장애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는 항상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포를 무슨 세포로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줄기세포. 그래서 여러분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이런 여러 종류의 혈액세포 또는 혈구세포라고 그러죠. 그런 세포들이 골수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혈구라는 세포는 기껏 살아봐야 120일밖에 못 삽니다. 그럼 적혈구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죠. 그런데 사람은 안 죽고 계속 120년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루에 120분의 1씩 적혈구가 죽더라도 그 죽은 수만큼 새로운 적혈구가 자꾸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재생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재생현상은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서 재생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혈구세포들은 어떻게 재생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혈구세포들은 다 골수에서 생산되거든요. 그런데 골수에서 뭘 하는가 가만 보니까 골수에서 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맨 첫 단계로 만들어낸 세포가 바로 주기세포입니다. 또는 혈구 모세포라고 그래요. 모 라는 말은 엄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엄마 세포로부터 각종 혈소판도 나오고 B세포도 나오고 T세포도 나오고 온갖 혈액 세포들이 다 모세포, 즉 다시 말하면 줄기세포로부터 뭐가 쳐서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쳐서 나오는 세포들을 가지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274가지나 되는 이런 세포들은 다 줄기세포로부터 가지쳐 나온 가지세포들이다. 아시겠죠? 가지세포. 그래서 골수 안을 쫙 들다 보니까 골수에서 제일 먼저 탁 만들어내는 세포가 줄기세포예요. 그럼 그 줄기세포들이 어떤 줄기세포는 적혈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T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림프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혈소판이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적혈구가 되고 이래서 줄기세포라는 세포가 딱 생산이 되니까 적혈구는 하루에 120분의 1씩 죽어도 그 줄기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자꾸 그 줄기세포가 죽은 적혈구 수만큼 새적혈구로 되어간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항상 일정한 매일매일 적혈구가 120분의 1씩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계속 우리의 몸 피 속에는 일정한 변하지 않는 수의 적혈구가 존재한다. 참 기똥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미치는거지 뭐. 뭐 걱정할게 한두가지에요 이게. 결국 숙단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병원가서 피 뽑아도 재보고 뭐 그런 병원에서 살아야지 뭐 맨날. 그래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다 전지전능 차원,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다 창조주가 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먹는 음식을 재료로 해서 새세포, 새 줄기세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골수에서만 줄기세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우리 몸의 각 장기에서 다 줄기세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드디어 무엇까지 발견했냐면 심지어는 우리의 뇌 속에서도 뇌 줄기세포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원료로 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새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새롭게 창조되어 가면서 살고 그 새로운 창조가 없으면, 그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늙는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줄기세포 생산이 자꾸 줄어지고 그 다음에 세포들이 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뇌세포도 보면 뇌세포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는 뇌세포는 하루에 약 10만 개씩이나 죽어간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가면서 새로운 뇌세포가 창조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치매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해 보니까 뇌세포가 어떤 사람은 10만 개 죽고 어떤 사람은 20만 개가 죽고 어떤 사람은 만 개밖에 안 죽고 어떤 사람은 10만 개가 죽고 어떤 사람은 만 개밖에 안 죽고 1만, 20만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10만 그러면 이게 다 합치면 30 뭐예요? 1만이야. 평균 내면 하루에 몇 개씩 죽는다는 거예요. 평균 내면 31만을 어떻게 해야 돼? 3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답이 몇 개 나와요? 10만 개 나온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뇌에서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18만 개가 죽는데 어떤 사람은 2만 개밖에 안 죽어요. 그럼 평균 몇 개예요? 20만 개가 죽죠. 18만 더하기 2하면 20만 개죠. 그거를 나누기 2하면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18만 개가 죽고 어떤 사람은 2만 개밖에 안 죽는다. 그런데 또 한편, 그렇게 하루 동안의 뇌세포가 많이 죽는 사람이 있냐 하면 적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뇌세포가 그 뇌 안에서 주기세포가 창조가 돼가지고 자꾸 새로운 뇌세포가 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뇌라는 것은 거의 노화될 수가 없는 기관이라는 말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이 뇌를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드니까 할 수 없네. 그거는 내가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할 수 없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뭐를 더 잘 기억하려고 그러고 더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고 게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을러져 버리면 뇌들이 자꾸 퇴화해 버려요. 돼야 하면 뭐 탓으로 돌려? 나이 탓으로 돌려. 이게 웃기는 거라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쥐들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위 대조군 쥐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밥만 줘. 그런데 똑같은 밥을 주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그래서 제 뇌나 여러분의 유전자에 가장 해로운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뜻이 없으면. 우리 유전자들은 무엇에 반응하는데? 뜻에 반응합니다. 뜻이 없어지면 유전자는 꺼지기죠. 그래서 뜻이 없으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지겹다. 무리하다.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네? 할 거라고는 바둑밖에 두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분 봤습니다. 이분이 중소기업을 해서 돈을 깨버린 사람인데 형제 자매가 아홉 명이야. 그런데 자기만 성공했고 나머지 형제 자매들이 다 못 살아. 다 자기한테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물론 사업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혈압도 오르고 그러지만 제일 혈압 오르는 일이 자꾸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줘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으면서 이것밖에 안 주더라. 열받아, 한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찌끗찌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형제 자매들이 와서 손 벌리는 게 지긋지긋해서 사업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이 쫙 오르니까 그분이 수시로 뉴스타트에 왔어요. 옛날에 수시로. 혈압 올랐다 하면 약 먹어도 안 들으니까 여기 와서 한 3, 4일 지나면 혈압이 쫙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안 벌어야 달라고 안 올 테니까 사업체를 정리를 해버려요. 사업체를 정리를 한 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한 2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있던 자기의 꿈이 뭐냐면 골프장 바로 옆에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골프만 치면 다시는 혈압이 안 올 거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한 거야. 자기가 꿈꾼대로 다 정리하고 이제 먹고 살 건 충분히 있고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없으니까 형제 장님도 와서 손 안 벌리고 그래서 천국 갔더래요. 눈만 뜨면 오늘도 골프 칠 수 있구나. 비 오는 날 빼고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또 골프 치는구나. 오늘도 골프 치는구나.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을 뉴스타트에 안 오더라고요. 혈압이 안 오른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한 1년 반 후에 나타났어.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랬대요. 혈압이 오른데요. 무엇 때문에 오르냐? 모르겠다. 스트레스 없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골프가 계속 재미있으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이제 눈을 딱 뜨면 아침에 눈을 뜨면 옛날에는 골프 생각만 하면 또 골프 치는구나.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눈을 딱 뜨니까 또 골프 쳐야 되나. 골프라는 것이 뭐가 없어진 거예요? 무의미해져요. 의미가 없어지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노후를 즐기시려면 반드시 의미 있는 일을 하나 정하세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진짜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하든지 그 일을 뭐예요? 후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잘 버는데 이 돈이 전부다 100%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면 그 돈의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친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센스가 더 깊어요. 의미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예요? 사회화는 많이 하죠. 왜? 그것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뭐예요? 의미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더 뭐예요?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사회가 향상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더불어서 내가 사회를 향상시키고 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쥐들 보고 무슨 의미 있으라고 요구는 할 수 없고 얘들이 뭘 알겠습니까? 얘들은 그냥 뭐예요? 재미있게 해주면 같은 음식을 먹여도 뇌세포 재생 숫자가 뭐예요? 월등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 강의를 자꾸 듣기피 조금 더 듣고 더 깊이 듣고 하면서 이야 정말 이거는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담고 또 이 뉴스타트가 필요한 주위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열 명에게 얘기를 해 줬는데 되게 다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열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뭐예요?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죠? 건강이 향상되고 하면 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면 뇌세포가 훨씬 더 빨리 빨리 재생하고 뇌세포 숫자가 감소하지 않고 뇌가 노화되어 가지 뭐예요? 아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무료하고 지겹고 멍청하게 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냥 의미도 없이 그래서 의미 있게 사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했죠? 제가 뇌세포에 대해서 강의를 하긴 했는데 이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닥터 스노우든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치매 연구가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의 연구가 이 타임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연구 제목이 The Non-Study입니다. Study는 여러분 알다시피 연구고 Non은 뭐예요? Non 나는 수녀 수녀 연구라는 말입니다.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를 연구해보게 그래서 수녀님들이야말로 치매 연구의 안성맞춤인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도 다르고 스트레스 받는 종류도 다르고 이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녀님들이야말로 아주 뭐예요?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첫째 뭐도 같아? 종교가 같아. 여기서 모든 사고방식이 천주교식 사고방식이 다 굳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도 뭐예요? 다 단체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하루에 몇세 일어나고 탁탁해서 뭐하고 이게 너무나 같기 때문에 수녀들을 대상으로 치매를 연구하면 어떤 좋은 데이터가 나오겠다. 이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수녀님들 중에서도 일찌감치 치매가 오는 수녀들이 꽤 많아요. 50대 중반 60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치매끼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70세가 넘은 수녀님들 7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어떻게? 기억력이 쌩쌩한 수녀님들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생활을 즉, 외부적인 여건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처럼 치매가 안 오는 수녀님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치매가 일찍 오는 수녀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외부적인 여건은 꼭 같아, 환경은. 그러면 무엇의 문제겠습니까? 내면적 환경의 문제죠.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수녀님들처럼 꼭 같은 환경 속에서 외부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일 수밖에 없다? 내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다가 뭐를 요청을 했냐고 하면 일기장을 좀 관찰할 수 없겠냐. 왜? 내면의 세계를 각 수녀님들의 내면의 세계를 알려면 뭐를 봐야 돼? 일기장을 보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일기장을 수녀원에서 기꺼이 협조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 수녀님의 일기를 외부에 공개할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쫙 보고 그 관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수녀님들은 젊을 때부터 이분들이 40대, 50대, 60대에 써놓은 일기장을 이렇게 보면 그 일기장이 내용이 많아. 내용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쓰고 싶은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쓰고 싶은 게 많다는 말은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참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수녀님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이제 남을 도우고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서 이런 환자를 만났는데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라 그랬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나서 참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계속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니까 서로 뭐예요? 속을 뭐예요? 속을 털어놓을 수 있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수녀님이 또 환자한테 위로도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환자들이 유전자들이 도움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게 되면 잘 회복이 되고 근데 이제 수녀님들은 크게 기쁘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놨어. 그래서 나는 이 수녀 생활이 정말 행복하다. 정말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녀님들이 내 세포가 잘 안 죽어가지고 생생해. 그런데 일찌감치 기억력이 희미하고 그런 수녀님들은 일기장을 보니까 일기장 자체가 텅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쓸 게 뭐예요? 없어. 그렇다면 그 하루를 별로 의미가 뭐예요?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 중에 이 뉴스타트의 열흘간이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 그때 생각을 하면 내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고. 그렇죠? 아, 정말 하루하루가 맨날 새로 왔고 정말 하루하루 몇 시간 깨닫는 게 있었고 아,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연속이 될수록 여러분의 뇌는 자꾸 젊어집니다. 그래서 뇌는 스트레스 확 받아서 늙어져 있다가 젊어질 수도 뭐예요? 그래서 뇌라는 기관이 가역적이다. 노화가 빨리 될 수도 있고 뭐예요? 이게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치매를 예방을 하려면 결국은 어떤 생활을 해야 돼? 의미가 있는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볼 때 이런 이런 일이 가장 의미가 있는 일 같다. 그런 거 한 두 개쯤 있어야 돼. 아시겠죠? 사람 산다는 게 다 뭐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호강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별 의미 있어? 세월이 지나면 늙어서 병도로 죽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의 삶 자체를 자체의 하등의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나를 빨리 노화시키는 삶입니다. 빨리 노화시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녁에도 보셨다시피 신미순 씨 같은 분 여기 와서 여기 와서 그런 회복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일부러 와서 그거를 해드린다. 왜? 해드리는 것이 뭐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되는 일은 가능하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좀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유전자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갱년기 장애라는 것입니다. 갱년기 장애 여성 갱년기 장애는 여성들이 생리가 끝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요즘 생리가 끝나는 나이가 주로 50대 초반 중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요즘은 50대까지 생리가 요즘은 50대까지 생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갱년기 장애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갱년기 장애 특징이 뭐예요? 화끈거리고 땀나고 부쳐붙였다가 그러고 자꾸 잊어버리고 하여튼 우울해지고 쉽게 눈물이 나고 자꾸 건망증이 들고 이런 여성의 건강 전반에 혼란이 오는 것이 바로 갱년기 장애입니다. 갱년기 장애는 왜 오느냐 하면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갑자기 중단해서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을 다녔 때만 해도 여성의 생리가 중단되면 그것은 여성 호르몬 생산이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거꾸로야. 갱년기 장애가 여성 호르몬 생산이 급속도로 감소가 돼서 생기는 건 맞는데 생리가 끝나면 당연히 여성 호르몬 생산이 감소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리가 끝나도 난소에서 계속 여성 호르몬 생산이 유지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왜? 생리가 끝나더라도 갱년기 장애 증세가 전혀 없는 여성들이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95%, 100명이면 한 5명쯤 나는 생리가 끝나도 갱년기 증세 같은 거 모르고 산다.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당신 참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제 점점 보니까 생리가 끝나도 갱년기 장애가 없는 거 다시 말하면 생리가 끝나도 여성 호르몬 생산이 계속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상, 나는 정상이다 손들고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나는 생리가 끝나도 갱년기 정상 같은 거 없다. 오, 저기 한 분. 세 분 되네요. 여기는 어때요? 생리 끝났습니까? 왜 누구는 꺼지고 누구는 안 꺼지고 누구는 여성 호르몬이 계속 생산이 되고 왜 누구는 생리가 끝나자마자 여성 호르몬이 딱 중단됩니다. 그럼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난소 안에서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있어서 유전자가 잘 켜지면 여성 호르몬은 생리가 끝났을지라도 계속 생산돼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지 않기 때문에 갱년기 증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생리가 중단됐을지라도 여성 호르몬 생산이 계속하기 때문에 즉, 유전자가 안 꺼지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 증세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럴까?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안 꺼질까? 여기 손 든 여성 분이 두 사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비룡폭폭 갔다 오면서 우리 박서희 씨는 안 꺼졌겠다고 생각했어요. 상당히 모든 면에서 뭐예요? 적극적이야. 그렇죠? 그리고 제 허리를 얼마나 세게 꼈는지 오늘 허리 부러진 줄 알았어요. 주로 적극적인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자기 계획도 확실하고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은 상당히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상당히 주관이 확실해요. 한다면 합내다? 우리 집사람도 적극적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커질까? 어떤 사람이 그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꺼져 버려가지고 갱년기 장애로 고생을 한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생리가 잘 나오던 생리가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 생리가 점점 서서히 없어지는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대개 한국 여성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봐요.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이요? 나는 여자로서 여자로서 가치가 상실되는구나. 이래서 이게 부정적인 관점이야. 아니, 여자는 뭐 평생 생리해야 여자 가치가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떤 차원에서 보면 동물적 가치관이야. 그렇죠? 새끼를 못 낳으면 같이 없나요,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생리가 꺼내줬구나. 그러면 이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제일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해서 예, 나 이제 그거 꺼내줬어. 그러면 이제 친구도 나도. 그리고 서로 전화해서 우리는 이제 끝났어. 뭐 이런 생리가 끝났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자로서 끝났어. 그러면 난소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 가지고 그 여성을 여성스럽게 해주는 유전자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끝났대. 그러면 문 닫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장난 같지만 이것처럼 심각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생리가 끝나면 뭐라 그래요?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와! 끝났다! 이거 매달 뭐예요 이거. 귀찮아 죽겠던 게 이제 이제 해방이다. 이거 완전히 무슨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매가 잘 걸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뭐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결국은 생명과 뭐예요?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첫째, 뇌 속에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생산되고 있어? 뇌 줄기 세포가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뇌 줄기 세포가 생산이 되어서 자꾸 세뇌 세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평균 10만 개가 죽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2만 개, 3만 개밖에 안 죽고 그다음에 2만 개, 3만 개 뇌 세포가 새로 뭐예요? 재생이 된다면 뇌 세포가 감소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내가 긍정적인 생각, 생명과, 진선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비룡포로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답답한 건 이거예요. 올라가는 그 계곡이 경치가 끝내주는데 경치를 잘 안 봐. 그래서 저는 가면서 자꾸 보세요. 저 벽 보세요. 저기 보세요. 어머머. 그런데 또 보다가 어머머 해놓고 또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거기에 나의 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이야,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게 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여기 이 아가씨가 가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아가씨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30대 중반인 줄 알았더니 51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더니 이 신랑님이 오늘 막 자랑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감정의 표현을 잘 안 했대. 자꾸 속에다 다 넣어 놓고. 그런데 여기 와서 감정 표현이 옛날에 10이라고 그러면 지금 200이래. 좋아 죽겠네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막 수다가 많아지고 표현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본래부터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며칠 동안에 싹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암뿐만 아니라 이제 침해도 안 걸리게 됐다. 아시겠죠? 대박 아니에요? 대박? 그런데 이렇게 되면 침해도 안 걸릴 뿐만 아니라 곧 갱년기 장애가 올 나이에 가까워졌는데 아마 이렇게 바뀌었으면 갱년기 장애도 오는 거예요. 갱년기 장애가 왔다 하면 죽어나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야. 죽어나는 게. 완전히 여자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갱년기 장애가 오면 주로 남편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왔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 그런데 이제 막 이럭저럭 진짜 대박이야. 그렇죠? 그리고 골다공증도 충분히 예방이 돼 있어요.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꼭 다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건강하게 적당히 잘 생산되고 있어야만 뇌 건강도 유지가 돼요. 치매도 그렇게 빨리 안 와요.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그렇게 빨리 안 오고 그다음에 갱년기 장애도 물론 빨리 안 오죠.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항상 적당한 양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방암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고 하면 유방암에 걸리면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서 자꾸 호르몬 차단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몇 년간? 5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적당한 양의 여성 호르몬을 생산한다는 것은 여성 건강 전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성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도 여성 호르몬 중요하고 하여튼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건강에 아주 중추 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남성 호르몬이 차지하는 역할보다는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의 가치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자꾸 병원에서는 암세포가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르몬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호르몬을 차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인공적으로 폐경 현상이 일어나고 생리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 인공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여성 호르몬 부족 현상으로 말하면 그 암 환자인 유방암 환자인 여성의 건강 전반에 마이너스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만 보면서 치료하려고 그러지 말고 뉴스타트라는 것은 여성이 유방암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무슨 암이든지 간에 이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뭐예요?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야 돼요. 특히 면역력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꾸 그 한 부분만을 보고 호르몬을 차단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의사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그렇게 모든 환자들에게 다 쓰지 않아요. 왜? 그 효과가 놀란 것입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여성 호르몬 차단제 소위 토목시펜 이런 약이죠. 이런 걸 쓰므로 인하여 암전이 되는 확률이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지만 그 암전이 되는 그런 횟수가 떨어져도 결국 그게 그렇게 놀라운 정도도 아니고 그 결과가 미미하고 또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성 호르몬을 스트레스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과잉 생산해서 문제가 됐지. 건강한 여성이 건강한 적당한 양의 여성 호르몬 생산하고 있으면 그거는 여성 건강에도 좋고 암도 예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성 호르몬 차단제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뇌세포도 많이 죽는 사람 있고 적게 죽는 사람 있고 그래서 뇌경색이나 이런 걸로 인하여 뇌손상이 왔을 때도 결국은 뇌세포 재생이 빨라지면 즉 다시 말해서 뇌속의 줄기세포가 활발하게 생산되면 뇌세포는 빨리빨리 재생을 해서 옛날에 죽은 뇌세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서 빨리 모든 것이 회복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뇌세포의 회복, 혈구세포의 회복, 갱년기 장애, 치매, 골다공증 총망라해서도 결국은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구나? 뉴스타트밖에 없구나.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박사님 이 병도 뉴스타트로 났습니까? 그거는 물어보나 뭐예요? 물어보나마나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병, 어떤 병일지라도 예외 없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회복만이 오직 올바른 치유의 길입니다. 그 치유의 길은 바로 생명과 기본 여건을 구비해 주는 뉴스타트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비할 길. 그렇죠? 그 길을 함께 가시면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